도대체 왜? 왜 자꾸 중국과 관련해서 저런 사진이 나오는 걸까요? 길에서 똥을 싼다거나 김치 만들 때 몸을 그냥 다 들어가서 만든다거나 그런 사진들 있잖아 왜 나오는 걸까? 2022년 현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반중 정서가 극심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는데 저희가 사진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중국에서 일어난 어떤 비위생적인 사진 이런 사진들이 한국의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이 돌고 중국인들은 다 저런다 대부분 저런다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이런 글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2021년이기 때문이죠 도대체 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중국에서 자꾸 나오는 걸까요? 오늘 중국의 도농벽차편입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하고 해석의 차이가 있겠지만 간다요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 사람들 다 저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희 팀원들의 생각은 중국의 도농벽차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은요 내부 문제가 굉장히 많은 국가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나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학자들이 아무리 중국이 미국의 경제를 따라잡아도 중국은 결국에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내부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미국도 내부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총기 문제도 있고 마약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다만 미국은 자본이 신뢰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방송하는 게 10월 25일이에요 화요일입니다 어제 10월 24일에 중국 증시가 개박살납니다 아마 오늘도 개박살났을 거예요 왜 박살났어? 시진핑의 3년임 때문이다 라고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중국에서 시진핑이란 사람이 3년임에 성공을 한 다음에 저 사람이 이 중국의 경제정책을 이용해서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박살난 겁니다 굉장히 큰 요인이 그거란 말이에요 자본이 신뢰를 안 하는 겁니다 미국은 최소한 자본이 신뢰하는 나라예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아무렇지 않게 들어갑니다 근데 중국은 아니다 이 말이요 중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사업하려고 들고 간도 다 날리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22년 5월부터 8월까지요 4달 연속으로 한국이 중국과의 무역에서 적자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판매하는 모든 무역액보다 중국이 우리나라에 파는 무역액이 더 많아진 거예요 저게 1994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9월에는 다시 좀 그 좀 나아졌다고 들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들어보니까 중국이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봉쇄를 시작했잖아요 소비가 줄어서 그래요 한국에 있는 그 양질의 사치품이라던가 특정 화장품 비싼 거 이런 고부가 가치의 제품들이 중국에서 판매가 돼야 되는데 봉쇄를 하니까 뭐 그게 됩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구매율 자체가 떨어지면서 무역수지가 저렇게 좀 적자가 된 거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은 중국 국민들한테 자기들 나라 물건만 쓰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나라란 말이에요 기존에는 안 그랬어요 자기가 중국 사람인데 중국이랑 국가에 대한 애국심도 있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중국 사람인데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신뢰를 안 했던 거예요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있습니다 식품이나 몇몇까지는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아닌 게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물건들도 양질의 제품이 좀 나오고 있고 점차 이제 그 주변 국가 일본이나 한국에서 들어가는 물건을 대체할 수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제 중국에서 생기면서 점점 이제 무역하기는 조금 이제 좀 곤란해지는 게 있겠어요 아주 대표적인 게 가전제품이죠 뭐 샤오미라던가 많죠 뭐 샤오미뿐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지금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중국 경제는요 정말 빠르게 발전해 왔습니다 영국 경제경영연구소 C.E.B.I. 빠르면 2028년에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습니다 여기서 근데 영국 경제경영연구소뿐만 아니라 지금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이미 뭐 PPP는 앞질렀다 금방 앞지를 것이다 뭐 몇몇 과학기술 분야는 이미 미국을 앞서고 있다 뭐 몇 년 되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른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어요 이미 몇 년 전부터 물론 앞서 말했다시피 내부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이란 국가가 경제규모가 아무리 미국을 앞선다고 해도 전세계 패권 국가가 되기에는 너무나 바쁘다 그런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죠 간다요가 이미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 초에도 올렸지만 내부 문제가 뭐가 있느냐 도대체 소수민족 갈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홍콩 대마 문제는 시진핑이란 사람의 장기 집권을 위해 한 어떤 그 여러가지 개수작은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게다가 중국 같은 경우에는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제 일하러 온 사람들 농민공이라고 하죠 농민공 이 양반들이 지금 도시로 베이징이나 상하이나 이런 대도시로 일을 하러 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사회 문제예요 지금 중국에서는 이 양반들이 일을 하러 중국의 어떤 대도시로 오는 건 알겠는데 이 양반들이 잘 때도 없고 생활할 때도 없고 이 양반들한테 일을 항상 매일같이 줄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농촌을 떠나서 차비를 들고 지금 도시까지 왔어요 그냥 다시 돌아가면 돼 돌아갈 차비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양반들은 그럼 그 도시에서 갑자기 홈리스가 되고 노숙자가 되고 치안 악화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이제 아주 탄탄대로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야 지금 이런 이제 내부 문제들이 좀 피곤한 게 많습니다 중국은요 도시와 농촌 간의 경제 격차가 어마무시합니다 한국도 서울 수도권과 지방도시의 경제 격차가 있죠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중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게 아직도 지금 2022년에도 화장실 바깥에 있는 집들이 흔한 지역이 있어요 소 끌고 농사를 짓는 지역도 있고 우리나라에 소가 쟁기지면서 지금 농사 짓는 농민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중국은 지금 카자흐스탄이나 중앙아시아의 특정 국가가 있잖아요 그 국가에 중국인들이 지금 들어가서 불법 체유자가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불법 체유자가 된 걸 방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 양반들이 중국으로 다시 들어와도 중국에서 저 사람들의 일자리를 다 만들어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중국인들이 그 귀소본능이 좀 강해요 해외에서 돈 벌고 다시 중국의 고향으로 돌아간다거나 여기서 돈 벌고 돌아와라 어차피 여기서 해결 안 되니까 그걸 내버려두는 거예요 정부가 일부러 방관을 일부러 하는 거예요 그게 물론 모르지 또 중앙아시아에 있던 중국인들이 중앙아시아가 좋아가지고 안 넘어갈 수도 있죠 지금 자기네 나라 안에 있는 농민공이라든가 그런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중앙정부가 해결을 다 일일이 못하는 게 너무나 지금 열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됐어요 아 중국은 내부 문제가 굉장히 많고 인구가 많은 만큼 국토가 넓은 만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감당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구나 지금 그런 걸 이제 우리는 알았어요 2022년 현재 한국에서 간다요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다요 인생 사상 가장 극심한 반중 정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인에 대한 인식이에요 안 씻는다 이상하다 그냥 싫다 그냥 싫다 독재해서 싫다 그러면서 한국의 독재자는 왜 또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튼 싫어하는 여러 가지 그게 있어요 도대체 중국에서 왜 저런 사람들이 있는 걸까요 아까 시작할 때 보여드렸는데 지하철에서 뭐 급했나 아빠 뭐 이런 사진들이 이제 한국의 커뮤니티에서 아 중국 사람들은 다 저렇다라는 식으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죠 오늘의 주제가 뭐예요 중국에서 저런 일이 도대체 왜 일어나느냐 이 말이요 근데 간다요가 이제 초를 하나 치자면 1990년대 초중반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법제화가 됩니다 뭐가 분리수거가 법으로 정해져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저 분리수거가 간다요보다 나이가 많으시거나 간다요 또래만 해도 어릴 때 직구석에서 갑자기 옥상 가가지고 플라스틱이고 지레고 다 태워버리고 초등학생 때도 학교 가면 박스 그 외에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이 있었어 그때도 분리수거가 시작이 됐는데도 야 뭘 그 분리수거라냐 너 그냥 귀찮으니까 이러는 분들도 있었어요 간다요가 지금 91년생이니까 98년 99년 2000년 되기 직전에 몇 번 봤어요 간다요도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서울이나 수도권뿐만 아니라 고심지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지금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쓰레기 막 태우는 사람이 있으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어우 진짜 이상한 사람이다 자 다시 중국으로 돌아옵시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들 중국은 1970년 1980년 그리고 2022년이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우린 그걸 인정해야 돼요 국가가 워낙 인구가 많고 지역 간의 편차도 너무 크기 때문에 저 하나의 국가 안에 모든 사람이 2022년에 살지 않아요 이거를 모르고 중국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저 나라가 이걸 인정하고 봐야 됩니다 지금 솔직히 한국의 시골 같은 데 가도 엄청나게 산길 따라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아스팔트 안 깔린 데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콘크리트 도로라도 중국은 흙길 천지야 지금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나라예요 인프라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 남한 면적이 좁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5G도 깔고 4G도 깔고 뭐 지금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죠 면적이 트리키아 한번 가보세요 이스탄불인데도 아직도 옛날에 스카이라이프 기억나세요? 그 위성통신으로 받아가지고 TV 보는 거 아직도 망이 다 안 깔려가지고 그렇게 TV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터키만 해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나라의 경제 상황이나 영토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인프라를 빨리 깔 수 있는 나라가 있고 아닌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게 터키가 공항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고산지대가 많기 때문에 터널 그냥 마음대로 뚫고 이러기도 쉽지가 않고 터키에서 특정 지역에서 지역으로 건너가려면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게 낫다고 보는 데가 많아요 하물며 터키도 그런데 지금 중국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우린 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와 여기다 터널 뚫고 씨브레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거 얼마? 몇 개나 뚫겠냐 솔직한 얘기로 중국은 면적이 커요 인구도 많습니다 게다가 한 국간의 날씨 다른 지역만 해도 여러 개고 지형이 다른 데만 해도 여러 개고 기후가 다른 데만 해도 여러 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평균적인 도시든 시골든 격차가 너무나 없는 지금 시골 사람이라고 스마트폰 안 써요? 시골 사람이라고 아스팔트 도로를 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렇다 이 말이요 지금까지도 너무나 쉽지가 않습니다 인프라를 깔거나 도시와 시골의 격차를 해소하기가 막막한 어떤 그런 상황이 있다 지금 뭐 상하이 아니면 뭐 칭다오 텐진 베이징 최선 다렌 이런 데만 가도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어요 도시가 가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근데 안쪽으로 들어올수록 내부로 들어올수록 아직 그렇게 인프라가 다 깔리지 않은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게요 중국 특정 내륙에 있는 농촌 지역에서 어떤 도시와 격차가 좀 있는 그건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간에 한 1980,90년대의 분위기의 도시에 살던 누군가가 중국 상하이에 여행을 온 겁니다 근데 본인이 살던 지역에서 하던 행동이랑 똑같이 상하이에서 했어요 그리고 영상이 찍힙니다 그 영상 찍힌 게 이제 유튜브나 한국의 커뮤니티나 이런 데로 퍼져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아 이제 모든 중국인은 저런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100%는 아니겠지만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간다요는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다 아마 중국인 친구가 실제로 있으시거나 아니면 중국에서 사업을 해보셨거나 이러신 분들은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걸 많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지금 간다요가 얘기하는 것도 실제 중국인 친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간다요도 그리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도 주변에 있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많이 참작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단적인 예로 들면 수원에 괜찮은 대학이 있어요 모대학이 있어 근데 어디라고 얘기를 분명하게는 얘기 안 할게 교환학생으로 온 칭따오 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어찌어찌하다가 이제 간다요가 대학생 때 2014년인가 그때쯤에 이제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대화를 해봤는데 되게 깨끗하더라고요 옷도 꼬질꼬질하지도 않고 깨끗해요 냄새도 안 나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국인에 대한 이런 오해라던가 이런 관념들이 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너는 안 그런 것 같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본인이 생각해도 그런 학생들이 있대요 단 대부분은 촌에서 온 애들이야 라고 얘기하더라고 단순하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도시에서 컸고 내 부모도 칭따오 사람이고 나도 칭따오 사람인데 칭따오로 주변에 있는 그 농촌 지역에서 중고등학교를 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생기는 그런 격차가 실제로 느껴진대요 중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걸 본인들도 알더라고 근데 그게 적당해야 되는데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야 그게 문화 자체가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일 정도로 시골 산다고 안 씻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니잖아요 참 그 생활에 진짜 짜잘한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다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지금 중국 정부도 지난 몇십 년 동안 내부 중국 공산당 정부에서도 고민인 게 뭐냐면요 첫 번째가 교육 문제예요 자 중국 국가통계구 2020년 조사입니다 2020년 기준 만 25세 이상 인구의 고등학교 이수율이 중국이 31.8%예요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 저 25세 이상은요 간다요의 또래보다 몇 살 어린 애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싹 다 합했을 때 2020년 기준 중국의 25살 이상의 성인들은요 10명 중 7명이 고등학교를 이수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저 수치를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베트남이나 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비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느끼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최근에 2020년 OECD 자료입니다 OECD 자료 저희가 검토해보니까요 만 25세부터 64세의 중국인이에요 36.6%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이제 나이를 제한을 걸었네요 아까 이거는 25세 이상 싹이고 이거는 OECD에서 중국의 25세에서 64세 사이만 이제 따로 뺀 거예요 그랬을 때 중국에서 36.6%가 고등학교를 나왔대요 한국은 89.4%입니다 지금도 상하이나 대도시 같은 데는 중국이 굉장히 삐까뻔적한데 시골 같은 지역은 인프라가 아직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통계가 좀 재미가 없더라고 나는 왜냐하면 만 25세부터 64세 전체잖아요 저게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최근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최근 태어난 사람 그래서 또 봤어요 86년생부터 95년생 딱 간다요 또래죠 57.1%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도 이거 많이 오른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75년생에서 85년생 간다요보다 열몇살 많으신 분들이죠 이분들은 중국인들이 고등학교 이수율이 35.7%예요 그러면 지금 한 10년 만에 57%가 된 거니까 굉장히 빨리 오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이 57.1%는 높은 건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중국이란 국가가 누구와 돈이 없고 집안 사정이 어렵고 이런 차원에서 저 고등학교 이수율이 낮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도시와 농촌의 격차 도농 격차 때문입니다 그거 아시죠? 중국의 사교육 열풍이 어마무시해요 중국도 중국도 수능이 있어 대학 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그거 때문에 사교육을 너무 박터지게 해가지고 시진핑이 사교육 금지 조치까지 할 정도로 얼마나 박터지게 지금 사교육 열풍이 있었습니까 그죠? 대학에 미친 듯이 가려고 해요 중국 사람들도 근데 도대체 왜? 86년에서 95년생조차도 왜 고등학교 이수율이 57.1%밖에 안 될까 기가 막힌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 이게 2010년 통계인데요 도시와 농촌의 20살에서 29살에 고등학교 이수율이에요 도시가 56%입니다 농촌의 22%밖에 안 돼요 갭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통계에도 함정이 있었어요 지금 도시 56%잖아 어? 도시도 생각보다 그렇게 안 높네? 당연하지 우리가 딱 봤을 때 지방도시 중에서도 소도시인데 군은 아니고 시로 분류되는 그런 도시는 도시긴 하지만 도시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도시들도 있잖아요 그걸 제외하고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포함한 거야 다 그냥 행정구역상 시로 들어가면 다 도시야 그냥 그래서 56%인 거야 자! 2010년 기준 베이징에서 고등학교 이수율이 94%입니다 근데 윈난성은 17%였어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진짜로 어마무시한 차이가 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이거를 지금 도대체 저 정도면요 국가가 내버려 둔 겁니다 그냥 지방도시나 지방지역에서 고등학교 나오든 말든 애들 교육을 제대로 받든 말든 아 우리 중앙정부는 알 바 아니냐 우리 바빠 꺼져 하고 방관을 한 거야 방관을 그냥 나는 정말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거 보고서 어떻게 94, 17일 나와 2019년에 중국에서 직접 한 연구입니다 중국 학자들이 연구한 건데요 중국의 13살에서 14살에 중국 농촌 아이들이요 약 37%가 아예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이 됐어요 인지능력이 뭐냐면 사물을 분별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아주 그냥 기본적인 능력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저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으면 나이가 들면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인지능력이 정상 범주에 있었어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떨어져요 애초에 근데 어릴 때 떨어져 버리면 나이 먹어서는 그 격차가 어마무시해진다는 거야 지금 왜 도대체 중국의 특정 농촌 아동들의 37%는 저런 인지능력 저하 문제가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 왜? 이건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뭐 중국 정부가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에 교육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방관을 해서 그런가 했는데 이게 분명하지가 않대요 가설만 있어요 자 가설만 있다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가설 중 하나가 뭐냐면 빈혈입니다 중국 농촌 지역의 영유아 30개월 이하 애기들이 무려 40% 이상이 빈혈을 앓고 있어요 이미 어릴 때부터 저체중은 아닌데 빈혈이 있다는 거야 너무 애들을 부실하게 먹이는 거죠 밥 주고 장아찌 같은 거 대충 먹이고 우리나라 옛날에 무슨 1960년대 보릿고개 마냥 애엄마 아빠는 이제 도시로 일하러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냥 맡겨놓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영향 때문에 저는 빈혈이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리고 중국은 농촌 쪽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양육을 할 때 본인들도 바쁘잖아요 농사 짓느라 그러면 애들 집에 그냥 두고 방관하고 그냥 방치해놓고서 일하러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과정에서 또 중국 농촌 초등학생의 40%가 기생충 감염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1960년대생 분들은 울아빠도 마찬가지인데 간다이오 아버지가 1960년대생이에요 그때는 해충약이나 이런 거 기본으로 줬어요 기생충 감염이 심각했거든요 우리나라도 근데 지금 중국은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위생 문제 때문에 애들이 어릴 때부터 너무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라서 인지능력까지 영향이 간 게 아닌가 가설들이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가설도 결국에 종합해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요 도농 격차예요 결국에 중앙정부가 농촌지역이나 지방정부에 예산을 투입을 제대로 안 해주고 또 농촌에서 학교라던가 기본교육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고 거기서 오는 위생관념 차이 경제에 대한 관념 차이 교육의 차이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다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솔직히 애들이 위생 개념이나 이런 거를 올바르게 학교에서 가르쳐줬다면 손 깨끗하게 씻고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애들이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야 지금 중국은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인데요 중국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이 도시지역은 6,799달러입니다 가처분 소득이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었어 월급을 받았어 세금 빼고 이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그게 가처분 소득이에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가처분 소득이 결국은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거나 저축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근데 중국이 1인당 6,799달러인데 도시가 농촌은 3,000달러도 안 돼요 절반도 안 돼 절반도 한국도 도시랑 농촌에 소득 격차가 있으니까 뭐 저 정도야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도시에서 살면 세금을 좀 많이 내게 되는 게 있어요 농촌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소득이 낮아지는 만큼 세금 혜택들이 좀 있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그랬을 때의 결과로서의 차이를 보면 2020년 한국 통계를 보니까 도시와 농촌의 한국의 가처분 소득 차이는 1.13배밖에 안 납니다 한국은 1.13배밖에 안 나요 저게 중국은 2.6배야 2.6배 저 2.6배라고 하는 건요 엄청난 수치예요 정말로 2020년 중국 인구 조사를 보니까 도시 인구가 9억이야 그리고 농촌 인구가 5억이에요 근데 만약에 한국의 도시 인구가 9억이 있어 근데 농촌 인구가 5억이에요 도시와 농촌의 가처분 소득이 2.6배나 차이 난다 그러면 지방도시 다 소멸됐을 겁니다 장담컨대 전부 다 수도권으로 다 바글바글하게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시골 사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지방이라 그럼 중국도 그랬어야 되는데 왜 안 됐냐 중국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어요 중국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사를 갈 자유가 없어요 중국은 중국은 내가 여기 살아도 저 대도시로 이사 가고 싶어 했을 때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어 그게 대도시에 너무 많은 불특정 다수가 갑자기 넘어오면은 그 도시의 치안 문제 경관 문제 사회 문제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때도 없어가지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도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중국 정부도 아는 거야 지금 그래서 농촌에서 도시로 오는 사람들을 제안하는 겁니다 농촌에서 대도시로 가는 거를 막는 거야 뭐 이해가 가기도 해요 조금 그러면 대신 못 오게 하는 만큼 그 농촌에서 살아도 살만하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농촌지역에 인프라 확충해주고 최소한의 당연한 초중고는 지어주고 교육받게끔 당연하게 의무교육 시설을 해주고 이런 거 해줘야 되는데 나라가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고 그만큼 돈은 많은데요 저 나라가 저 수많은 15억 인구를 커버칠 정도의 세금이 안 생겨요 저 나라가 지금 중국이 솔직히 돈이 많은 나라입니다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돈이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그것까지는 솔직히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볼 땐 많은데 중국이랑 국가 전체를 운영하기에는 적습니다 게다가 원래부터 좀 어느 정도 분리는 되어 있던 건데요 94년도부터 이제 그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개혁 개방을 하지 않습니까 장점인 때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금을 강력하게 분리합니다 더 분리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지방정부가 걷던 세금들이 꽤 있었어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걷는 세금은 또 따로 있었겠죠 그죠? 근데 1994년부터 지방정부가 원래 저 네 가지의 세금을 자기들 지역에서 자기들이 걷었었어 원래는 야! 이거 이제 중앙에서 걷을 거야 하고 가져가요 중앙정부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방정부가 벌어들던 돈이 원래 100이 있던 게 요만치 가져간 만큼 다운이 되고 얘네는 올랐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면은 중앙정부가 돈을 많이 가져간 건 오케이야 그리고 이제 지방정부가 돈이 필요해지면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중국공산당 정부가 바빠 우리 너무너무 바쁜 거야 진짜로 할 게 너무 많거든요 중국정부가 지금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까놓고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이거 중국분들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인정을 해야 돼요 이걸 지금 중국의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방관하고 있습니다 왜? 대외적으로 대중화인민공화국을 선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들한테 위대한 중국이라는 국뽕을 매기기 위해서 이런 거 빨리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저거 빨리 보여주려면 지방정부들 일일이 다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과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어마무시한 거예요 계속해서 격차는 더 벌어질 겁니다 상하이 베이징 텐진 칭따오 이런 도시 계속 2022년 3년 4년 5년 따라갈 거예요 그 도시들은 농촌은 계속해서 1970년에 가만히 있는 거야 점점 매년 벌어지는 거야 매년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지금 중국사람들 식품이상 안 좋고 뭐 노상방뇨 막 하고 뭐 이런 거 욕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간다요 부모님 세대들은 욕 못할 거예요 본인들도 그랬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었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 여기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1990년대에 천호대교 그냥 무단횡단하던 나라요 올림픽대로랑 아니 그러던 때가 지금 몇 년 흘렀다고 벌써부터 지금 중국 욕을 합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중국 욕을 하지 마라 뭐 중국 편을 들고 싶다 이 얘기가 아니야 어느 나라든 간에 옛날이 있고 옛 시절이 있고 현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중국이 지금 옛 시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왜 그런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중국의 대도시 사람들은 안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너무 아이러니한 거야 나도 내가 만났던 중국인들은 대도시 출신들은 저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저런 짤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는데 도대체 저런 짤이 왜 나오는 걸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도 이런 엄청난 격차가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이해를 하고 저 중국이라는 국가를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그럼 영상의 내용을 다 지금 정리하면 뭐예요 결국에는? 중국은 1970, 80년대와 2022년이 공존하는 국가구나 그거를 우리는 이해하고 저 국가를 바라봐야겠구나 이해하라는 게 다 넓은 안양으로 이해해 주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언더스탠드 그렇게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짧고 굵게 끝났네요 앞으로 나 이렇게 짧고 굵게 끝날라고 아끼잇!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 안녕!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